버스에서 택시에서 차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? 어깨는 죽자지고 다리는 쑤셔 꼬머리는 천금만 그만 또 누르는데 내 속에서 힘으로 행복에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들어도 힘이 날 거예요 행복의 춤은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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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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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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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